기타를 구입하시기 전에 기어타임스 먼저 보십쇼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학기 모라이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날 어쿠트 기타인데 날쿠스테이터 헤드웨이 날쿠스테이 HCD 18 18이죠 HCD 18 HCD 18 그거 웃지마 욕같은 악기가 얼마나 많은데 뭐 팬더 15알 뭐 이런거 같아 25알 얼마 많은데 이거 이정도로 놀라면 그렇지 놀라면 안되지 HCD 18 인데요 네 HCD 18 격렬하게 얘기해야죠 이게 헤드웨이가 기가 막히만 됩니다 기타 진짜로 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 창작부 사운드 희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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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확실히 연주감이라든가 그런 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. 딱 치면은 철락하는 이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딱 적당하게 쳐볼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어퍼스틱이거든요. 10분의 1 수준, 8분의 1 수준이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왜 그걸 만들었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우리 좀 이게 좀 저가 생산분이 코너지가 너무 좋아요. 이러면 위험한 거죠. 요즘 이런 악기 회사들 많습니다. 저가 브랜드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. 괜히 호랑이 새끼 키워가지고 고생하는 진해 완벽한 고가 브랜드가 휘청청하는 우리야 좋죠. 우리야 좋습니다. 이건 좋다. 헤드웨이의 30만원대의 기타들은 그마만큼 정말 밝은의 가격대비 성공기를 갖고 있다고 하겠네요. 연주 뭐 좀 맛있게 해주시죠. 맛있게. 이런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도 잘 어울리고요. 댐핑이 좀 있네요. 댐핑감도 잘 어울리고요. 썸픽크를 사용해서 무난하게 이것저것 다 잘 받아주는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인우 씨가 이제 좀 한 300만원대의 기타를 지금 자꾸 엔진을 내는데 역시 가격대가 부담이 없으니까 한 방에 쩍쩍 잘 치네요. 엔진 나잖아요. 엔진 나도 그냥 가는 거죠. 아 그런 거군요. 엔진 나도 그냥 가는 거죠. 후반 작업이 없죠. 저희 뭐 하루 이틀 찍는 것도 아니고 엔진 날 때마다 다시 찍으면 언제 다 찍어요. 이해해 주십시오. 버즈비의 고품뼈 악기 보라이었던 기어 타임스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게 HCD 18이 생긴 것부터 머리 끝부터 발까지 클래식하고 좀 빈티지하면서 소리 좋고 가격대 싸고 이 정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연주를 해 주신 인우 씨부터 한줄 춤과 해장곡점 네. 이거는 그렇게 이제 헤드웨이의 어떤 그런 위용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뭐 그렇게 헤드웨이의 고가형 모델제일 7도처럼 고급스러운 그런 맛은 좀 확실히 좀 덜한 편입니다. 그러니까 좀 힘 있고 힘 있고 깔끔하고 무난하고 이런 느낌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철럭철럭하는 거 고급스러운 그런 연주감을 좀 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고급스러워. 네. 그러니까 딱히 고급스러운 손맛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휴지는 건 아니고요. 그 핸드웨이 어떻게 드려야 될까? 짜장면이 뭐 고급스럽진 않지만 깔끔한 손맛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해장곡은 저는 가격대비 상대가 워낙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세 그릇 반 세 그릇 반 세 그릇 반 세 그릇 반 여기 이 헤드웨이는 항상 이게 300만 원짜리 말고 요건 항상 고득점을 맞습니다. 네. 저는 음 한, 둘 평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. 자 머리를 기르고 70년대로 돌아가고 싶더라. 참 노스탈자를 다고 가전이 돼. 저는 저는 이누씨보다 조금 송출했어서 소주 네 잔지를 지금 우리 이거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. 요거지. 그걸 실시간으로 연주해 주시는군요. 똑같다. 이런 거 나오고 있을 거예요. 지금 별점 점점 점점. 헤드웨이의 HCD 18 모델을 봤고요. 고득점을 받았습니다. 코스트 기타가 또 있습니다. 네. 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출발했어. 비하 comrades. 충분히 펜트 2 33 40